안녕하세요 저희 미래에서 온 꼰대 꼰 입니다 어 여기가 제주도 제주도 저기 보이는게 한국 제주도에 보이는 군함 저쪽에도 군함이 보이네요 저기도 군함이 많네요 어제도 밤새도록 조명탄 쏘고 훈련 하던데 이야 군함이 많네요 예 여기서 제주도를 구경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 제주도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피해서 제주도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와서 자가격리 중 뭐 이런건 아닌데 어쨌든 뭐 관광지는 다 문이 닫혀 있어서 갈때는 없고 그냥 어 제주도를 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자동차 타고 구경하기 이런 겁니다 그나저나 군함이 많이 보이네요 제주도 바다를 군함들이 지키는군요 저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와 비행기 부인이시나요 제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륙 어떤 사람은 비행기 소음이 안좋다고 하는데 저는 비행기를 보면 즐거워요 아싸 물론 뭐 저 비행기를 매일 보고 1년씩 2년씩 보면 아 한 3일만 보면 지겹겠죠 여기까지 미꾼이었습니다 미꾼이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